우유 면 우유 면 반갑습니다 이제 또 까오슝에 넘어왔거든요 좀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걔만 왔으니까 그래도 우유 면을 좀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검색을 했는데 이거 위가 와 이게 현지인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는데 평이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게에서 우유 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사람이 지금 셋이어서 셋이 40분이에요 그래서 얹는 것 같아요 나 머리 왜 이러니? 야옹이 이번 여행은 뭔가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느낌 말고 좀 이런 숨어있는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맛집 이런 거 좋잖아요 그래도 평점을 좀 신뢰하는 사람인데 별점이 4.8 대부분 다 만족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차를 놓쳤어요 원래 기차로 이동하는 것도 좀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호텔 바로 앞이 기차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엎어지면 코닥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냥 5분이면 가기도 싶었어 차로 데려다 준다고 그러셔가지고 11시 반 기차인데 11시 10분쯤에 나왔죠 바로 앞이거든요? 차를 삐잉 도는 거예요 차도 엄청 막혀있는데 아 진짜 뻥어지면 걸어서 3분 거리인데 20분 걸려서 도착했어 그 기차역에 놓쳤습니다 놓쳐가지고 1시간 뒤꺼 자유석 거기 줄 1시간 기다려서 자유석을 들어가서 앉았어 앉았는데 거기가 자유석 자리가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자유석 존으로 가가지고 맨 뒤에 있는 와... 겨우 앉았네 서서 걸 뻔했어요 1시간 반 동안 완전 좀 제의잖아요 계획이 틀어지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 싫었는데 아까 호텔 가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호텔 또 방이 너무 크고 이뻐서 아 근데 뭔가 여기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아 어제 이런 날씨였어야 됐어 아 네 샤오디 questionable 아 저희가 성공했습니다 샤오디 와 여기 아마 위로면 우유면이고요 소고기 국수고 여긴 돼지고기 국수도 있더라고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술안을 하나씩 다 넣어줘요 그리고 이게 별미라고 합니다 비빔만두라 그래야 될까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나 더 남아볼까? 벌써 맛있을 것 같은데? 국물도 엄청 많이 주었어 국물부터 구워볼까? 국물이 진짜 너무 깊어 국물이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와 너무 맛있는데? 이건 돼지고 이게 소잖아 이거 되게 진하고 약간 달달한데 약간? 돼지갈비 왜 이렇게 부드러워? 입에서 사라지는데? 요런 실한 돼지고기가 됐어 이 돼지갈비 독주는 여태까지 못 먹어본 맛이에요 생각하니까 우육면만 먹어봤지 돼지고기면은 안 먹어봤잖아 소고기 시장 거 보소 아 다 찢어지는 거 아 나 여기 1등이야 지금까지 대만에서 실패한 거 없었지? 서비스 음료 스패블 서비스잖아 근데 맛은 있어 그거 느낌이 이상해서 그렇지 일단 매운 소스를 넣어서 먹어볼까? 칠리 소스 제조를 해야겠어 면을 넣고 소고기를 살짝 찢어서 칠리 소스를 살짝 넣습니다 그런 느낌인거지? 아 매콤하네 이 우육면 진짜 뭔가 MSG 같은 게 안 들어간 거 같은 되게 깔끔하면서 맛있는 맛이야 돼지갈비가 너무 맛있다 여긴 와야 됩니다 까부총 시민 여러분 여기 오세요 여기 맛있는데? 여기 맛있는데 여기? 저분 누구야 하실 거야 와 와 아 까우슝 느낌이 진짜 다르네요 머리는 죄송합니다 잘못됐는데 와 여기 진짜 무슨 저기 뭐 휴양지 온 거 같아 뷰가 와 저희가 또 어디 까우슝에서 어디 가야 하나 좀 찾아 봤는데 아 머리는 진짜 죄송합니다 영국 영사관을 가면 좋다 하더라고요 까우슝이 와서 왜 영국 영사관 가는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이쁘다고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영국 영사관 가는 길에 왔거든요 근데 좀 계단을 좀 올라가야 된다 그래요 아까 밥도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소화시킬 겸 올라가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입구에 왔는데요 이렇게 생기고 여기입니다 아마 계단은 한참 올라가야 될 거 같아요 와 씨 머리 진짜 잘못됐다 어떡하냐 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평소에도 계단 오르기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제 본집이 40층인데 생각보다 아 머리 왜 이리 그러는데 큰일 났다 생각보다 그 40층까지 올라가는 게 오래 안 걸려요 한 한 12분? 그래 이렇게 좀 운동 좀 해줘야 돼 먹고 와 이쁠 거 같아 벌써 머리는 안 이쁘지만 와 영국 영사관인데 왜 이렇게 영국 느낌 하나도 안 되지 이게 영국 같으세요? 여기가 아닌가 영국 영사관이 네 아 여기구나 영국 영사관 그래 너무 영국 느낌이 아니었어 이걸 들어가는 거 같은데 콩 커피숍 와 와 와 아니 무슨 영사관을 이런 데 지워놨어 아니 야 씨 야 야 영사관 야 일할 맛 나겠다 진짜 와 와 아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이걸 매일 보면서 산다는 거 아니야 이게 와 진짜 그림이다 그림 와 사진 한번 찍을게요 잠깐 쉬고 있어 아 저기 좀 보고 있어 안 떨어지겠지? 무서운데 바다 보고 있어서 아 아 근데 바람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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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람이 너무 불어서 우와 하나 둘 셋 해줘 아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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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어 어? 규현아! 선배님! 어? 뭐야? 선배님! 난 너인 줄 알고 있어서 너 왜 뭘 알아 봐? 선배님! 선배님 어떻게 여기.. 선배님 어떻게 여기서.. 아니.. 선생님 어떻게.. 아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너무 인연인데요 이거.. 찍어줘 여보! 시경이한테 보내주자! 그래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이랑 모레.. 공연이 있구나? 네 공연이 있어서요 야 이게 맛있는 시간이야 아 그러니까요 공연이 끝나고 이 시간이 맛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공연 저는 조금 조심스럽잖니? 예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아 선배님.. 야 이거 우연이 있네 너무 신기하네 너무 신기하네요 야! 어머머 진짜 아니 나는 규현이 비슷한 한국 애가 있네? 그러면서 아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이건 너무 희한한 인연이야 그치? 그러니까요 하여튼 공연 잘해 네 잘하고 가겠습니다 선배님 제가 좋아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타이베이에서 해? 아니 여기서 해요 여기서 해 가오싱 어제 타이베이에서 왔어.. 아 오늘 왔어요 오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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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아이 뭐야 이거 아 양현 선배님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아니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우연히 같이 가오싱에 있는 것도 신기한데 우연히 같이 가오싱에 있는 것도 신기한데 영국 영사관을 왔고 이 시간대에 왔다는 게 너무.. 야 진짜.. 너무 예쁘다 와.. 보이십니까 여러분? 짜잔! 보이세요? 어? 이걸 지는 거야 지금? 고맙습니다 사람 진짜.. 사람 진짜 많다 와.. 데려오면 누군지 모르겠죠? 차 내리자마자 핸드폰 들뜨네요 일단.. 여기 천사.. 지파이가 진짜 유명한 가게가 있는데 천사 지파이라고 평점도 엄청 좋고 평점이랑 리뷰가 엄청 좋아요 지파이가 이렇게 맛있다는 걸 알게 해준 가게 지금 제가 너무 감사하게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야시장을 즐기리라고 다들 그냥 저를 못 본 채 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공연장 근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공연 다 보고 야시장 오신 분도 많으실 거 같아요 막.. 막 나온 뜨끈뜨끈한 지파이입니다 이야.. 이게 근데 크기가 진짜 커요 우리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갈 게 있습니다 여기도 평이 엄청 좋아요 내가 딱 사려고 하는 두 가게가 같이 붙어있어서 신기합니다 지파이가게랑 총좌빙 20-25 결국에 팬분들한테 걸려가지고 차에 먼저 가서 대기를 하고 있고 아 주말에 야시장 심지어 공연장 옆에 있는 야시장은 되질 않네요 아 너무 배가 고팠어 진짜 와 공연이 있기 때문에 딱 딱 한 캔만 먹겠습니다 음료수 느낌으로 총요빙 음 너무 맛있어 우와 와 나 지파이 지금 난 충격인데 바삭한데 안에 살코기는 진짜 진짜 부드러워 이 지파이는 무조건 드시고 이건 아니 이건 받은 자리에서 드세요 우리 제일 후회 되니까 한 시간 뒤에 먹어서 근데 지금도 맛있는데 식어도 맛있는데 그 자세히 한 입 바로 부세요 아무튼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 맛있게 먹고 내일 또 공연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收看的是 네